느낌은 한 30년 되신 것처럼 되게 편안하고 너무 좋은 곳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이후에 또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무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불리시면 언제든지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박수 주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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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온다 나의 가슴에 그룹 시도로 널 비춘다 비가 온다 나의 가슴에 그룹 시도로 널 비춘다 다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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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아 손 머리를 해요!! 박수 한번 해주세요! 네 안녕!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감사합니다.